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같은 국내 대기업들의 타격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며 러시아 등 CIS 지역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고조되면서 자칫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와 부품 수출액은 러시아에 대한 전체 수출의 44%로 가장 높은데 부품 공급이 막히면 생산 차질도 불가피해집니다 러시아의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과 LG전자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LG전자는 러시아와 주변국에서 매년 5조 원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 러시아가 무력 도발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이 안보상 이유로 러시아로의 반도체 반입을 막을 경우 삼성과 LG의 휴대폰과 가전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밀어 갈등의 불똥이 우리 기업에게 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크라이나 발 국제 정서 불안에 국내 수출 기업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